자스러운 맛이 치러야 하다. 오빠와. 오빠와. 자, 오늘의. 자, 제가 이제 음식적으로 눈치 없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저보다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안 보이는 사람인데요. 왜? 박현서 씨가 사실 눈치가 진짜 없어요. 제일 한 번 진짜 서서 볼 수 있는 얘기예요. 제가 야동 보는 걸 들킨다면 과연 봉건여 박현서의 반응은 어떨까? 그걸 이제 보러 갑니다. 현서한테 진짜 그런 거 싫어해요. 나보다 좀 개방이 좀 절 됐어. 그걸 왜 봐? 이런 느낌? 근데 또 상대는 나잖아. 현서의 그 마음을 조금 적혀 봤을 때 어쩌면 울타꾸나 기회다. 나는 연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. 야 오늘 연기 합쳐요. 저 제 흐름에 따라와 같이. 오케이 오케이. 따라갈게. 하나 둘 셋. 아니 사실 연기 들어간 거야. 자 현서 온다니까 이제 카메라를 설치할게요. 여기에는 휴지와 잔여물줄. 이따가 현서가 이걸 볼 거예요. 여기. 야 니 나가 있어. 여긴 내가 할게. 이따가 우리가 신호하면 들어와. 판독 해줘? 오케이. 신호해줄게. 야 내가 신호 줄게. 파이팅. 응. 파이팅. 응. 파이팅. 주식 좀 긁어봐. 지금 주식 볼 때가 아니라 뭐 빨리 연기해 집중해. 알았어. 바로 연기 들어가지. 어떻게 할 건데. 파이팅. I CAN't stop. I CAN't stop. I can't stop. Feel bad. I can't stop. 나야 나 밑에 집 올라와. 나 오늘 기분 좋아. 나야 기분이.. 난 같은데 손 좀 봐봐. 뭐지? 저 주경이한테 한 마리 있어. 오기? 아 다리 아파. 감사합니다. 기둥이가 요즘에 외로운가 봐. 외롭지. 아니 자꾸 방에서 나 기둥이를 갔다 왔잖아. 응. 밤꽃냄새가 밤꽃냄새가 밤꽃냄새가. 아 진짜로. 아 드러워. 아 진짜로. 아 드러워. 저 방에서 갇힌 방에서 밤꽃냄새가 만드니까. 근데 기둥이가 가끔씩 혼자 일찍다잖아. 아 드러워. 야. 할 수도 있지. 할 수도 있는데. 할 수도 있는데. 나는 그 방에서 잘 되잖아. 너 조심해라. 야 한 번 봐봐. 아니 요즘에 힘든 이상해. 너 못 느꼈냐? 나는 느꼈어. 아닌가? 아니 아니 맞는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새벽에. 물을 마셔서 나오는데. 화장실에 들어와 있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쫓어 앉아서 가만 있었다? 응. 근데 갑자기. 이 소리가 이 화장실에서. 아 으으. 되게. 아. 야 혹시 기둥이한테 티 내지 마라? 아. 그걸 좀 지켰죠. 프라이브 그댄에는. 웃음 터질 것 같은데. 야 그. 그런게 있어. 행동에. 그런 점 있어? 봐봐 그냥. 오늘 유심히 보면은 누가 좀 이상할 거야. 아 그래? 오케이. 알았어 하이 하이 야 너 그런 거 쓰고 다녀? 밖에? 미쳤나봐 내 의상 냄새는 다 푹 끼고 다니네 만져봐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지랄이 봐 야 밥 먹어야지 배고프다 뭐 먹냐? 야 너 지금 너무 피곤해 보여 아우 나 닥스쿨이 무슨 밤에 안 자? 잠이 잘 안 와 정답 응? 비슷해 그래? 아니 나 군대에 있을 때 그 뭐 깐술에서 사람들이 이사를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군대에서? 아우 사람들인데 뭐 하는 시냐 그게? 아우 나 그런 거 너무 싫어 그럴 수도 있지 아우 그럴 수도 있는데 넌 그런 거 싫어하잖아 난 진짜 싫어해 난 그런 거 싫어하구나 나 그런 거 싫어하구나 민폐 응 하이튼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 없게 하자 내 말은 뭐야 응 절반에 사람이 없어 야 근데 니 왜 이렇게 무슨 왜 이렇게 뭐 하지? 얼굴이 왜 이래 하지? 하겠어 기가 빨리 나는 거 같은데? 맞아 지금 힘들어서 그래 내가 잠을 못 찍어줘 왜 잠을 못 찍어줘 자고 싶어 뭐 땡겼다 야 렌트 요정이야? 거짓이야? 안 들리면 나와? 나 설레 왜 나도 가만히 있을 순이야 아 미친 나 쥐가 애고 싶어 쥐가 애고 싶어 쥐가 애고 싶어 아 그렇게 좋아 아 개 싫어 아 왜 쥐가 애고 싶어 와 와 나 얼굴 왜 이러냐 오늘? 핸드폰? 아 나 핸드폰이 없어졌다 저기 현서 제의방이 있나보지? 전화해달라 그래 현서한테 현서야 전화 좀 해봐 핸드폰? 잠깐만 내가 전화해줄게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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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소리 들린다 어디야 어디야 벤에다 하얀 에어 공주하는 공주하는 그 당시 용주하는 어? 저게 여기 있네? 진짜 없었어? 없어. 야 뭐해! 거기서! 야 거기서 뭐해? 너 뭐할까? 거기서? 아 나 좀 자야 됩니다. 아 좀 참아. 어? 없어. 아우 씨. 너 방은 잘 닫고 자. 무게 뜻스러워. 야 안녕하니 들꺼야. 어디 갔지? 오케이! 어디까지 갔어? 오케이. 여기 있는 거 같은데? 나 여기 입처가 나갔나 뭔가? 일찍 자, 뭐 입만해? 네? 아, 가서 빨리 말해줘. 아유, 지금 뜨거워, 뜨거워. 뭐 입만해? 뭐 입만해? 아, 계속 뭐 입만해 봐. 응! 왜? 아, 왜? 괜찮아? 잘 거야. 자. 아니, 저 무슨 일 있나? 아, 왜 저러지? 너 봐. 아니! 기둥아! 조용히 자자. 바꿔줘, 바꿔줘. 조용히 자, 조용히. 기둥아! 야, 나와! 설정에서 하지 말고. 아니. 아니. 남자 방에 왜 이렇게 아무런지 그러지 마. 아니, 방에 해도 미안한데. 여기도 우리 같은 공간에 있었어. 기둥아. 기둥아. 누가. 누가. 같이 있는 데서 그런 거 안 하잖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냥, 그냥, 그냥. 같이 했는데 왜 꺼냈어? 그냥, 그냥. 그렇게까지 진지한 건 아니었거든. 장난으로 누가 보내줘서 막 본 거야. 아, 이 연결이 있을 줄 몰랐네. 아, 제발. 소녀씨 보니까 여기 나온 거 모르지. 아니, 난 스포리가 안 나온 적은 제발 그렇지. 소녀를 내가 그래서 만딱으로 올렸거든. 아니, 그때 누가 보내줘서 장난으로 해서 그런 거야. 그러기엔 너무 8번 정도 물었는데? 왜? 날 가만 끄고. 어, 그래. 부끄러워? 야, 먹고 사올게. 갑자기 밥 먹자. 밥에, 밥에 먹자. 그래. 나랑, 나랑 제이랑 사올게. 네. 우와. 자, 갔다 올게. 기둥아 화이팅. 둘이 같이 먹으면 안 된다. 에헤이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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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, 딸향에 행보쌈 Tey. 뭐해? 아, 누가? 뭐해? 뭐해?? 뭐가.. 뭐 거는 자꾸 왜 서영 언니처럼 그래? 내가 뭐 했는데.. 이상한 소리를 냈잖아. 뭐라고 냈는데.. 아 진짜 자존심 상해. 나도.. 아 나 들어갈래. 왜? 너랑 둘이 같이 있고 싶지 않아. 내 방이잖아. 뭐해? 뭐해? 아 뭐해? 그러니깐. 봐봐 했잖아. 누가. 알았어 존중해줄게. 다음 화면 나와. 야 현사야. 왜? 너 오늘 빨래 내가 같이 할게. 아니야 괜찮아. 아 같이 할게 빨래해. 아니야 아니야. 건대주마. 아니야 아니야. 아 빨래 파괴해. 아니야 아니야 나 괜찮아. 나 건대고 별로 안 좋아해. 세 갈래 해줄게. 조금만 조금만. 나가. 나가! 왜? 나가. 누워. 아 왜? 아 왜? 지졌어. 아 왜? 아 뭐야? 아 뭐가? 지진다. 아 뭐가?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. 공공장소에서 이런 거? 여기가 왜 공공장소를 내 장소지. 에이 더러운 새끼. 아 왜 그래? 왜? 왜 그래. 뭐가. 근데 왜 이렇게 왜 그래. 왜 그러게 뭘 왜 그래. 이유가 다 하나지. 뭐? 이거 안 보여? 이 자식아? 이거 안 보여 이거? 카메라. 디스 이스 카메라. 오늘 컨텐츠 어떠셨나요? 오늘 혹시 어떠셨어요? 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. 아 이거 박현수 넘어오면 X 되는데 이거. 대참사인데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. 난 제일 알지 제이는? 괜히 지금 박현수 기다리고 있어. 들어오라고 할까? 오케이. 끝났어? 어. 다 했어? 얘가 나 범하려고 그랬어. 또 왔어? 아니 이거 치우고 나한테 이거 들고 누워 이러더라고. 누워. 벗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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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여자친구야. 우리 빠졌잖아. 어떡하지? 맞다. 다른 거기 있었지? 출리야. 간다. 어? 어? 휴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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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지지 않는 타나선과 다시 돌아오는 승축성. 이사들의 아이템 달했어. 정해요. 으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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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.